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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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불닭볶음 오늘은 아삭한 김치 한입 소스에 먹어서 멈춥이ers요 소스는 안심으로 매운 소스에 먹어야지 오늘의 김치찜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김치찜이 먹으면 더 맛있을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거예요 나는 아삭한 김치찜이 먹었을거예요 고춧가루 진짜 맛있는데 저는 다 먹으러 왔어요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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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 랍랍 랍랍 랍 랍 Chain 랍 오징어 고춧가루 오징어 매콤하고 매콤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